다음 영상에서 뷔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아뵙습니다 오전 한국에서 메모리카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뷔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아뵙습니다 뷔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아뵙습니다 왜? 뷔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아뵙습니다 뷔 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찾아뵙습니다 오우,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저기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뭐? 크흐? 기히? 하하하하 크흐, 기히 하하하 이건 4TB 4TB까지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1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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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잘해? 잘해? 앉아있어요? 앉아있네 그래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찮을까요? 응 그냥 여기? 응 이게 의자야? 응 아, 한국인들 여기가 좀 더 놀라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응 1,2, 착착착 3,4 맘맘마 여기가 우리에게 프롭게임을 했을 때 꽃을 올렸을 때? 1,2, 착착착 1,2, 착착착 선생님 우리 집 갔어요? 응 네 사실 여유가 아로다 아니, 근데 진짜 일본은 우리가 많이 많았을 때 이 소라가 너무 쿨하고 나인 것 같아 진짜로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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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다시야? 뭘 다시야? 여기가 제가 있는 라디오버스 여보 진짜 es 깊llä 시작 그런 거 싫으면 안 돼 응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치킨도 너무 맛있겠다는데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투리트멘트를 하는지 모르겠어 뭐? 최근에 구독자에서 멘테낸스 좀 시켰어 이해했어? 여러분의 댓글에 구리콘을 이렇게 일일이 일일이합니다 예쁘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김경식이 예쁘다는 댓글도 달아주엉 도울소 비빔팩 양념치킨 제주행스맨 누구인가? 대박 야옹 아 뭐 믹스 되게 희탈해 뭐 시태아름 뭐 시태아름 다 먹어 다 먹어 달걀 믹스 소린가 이치방 음식을 봤어요 소린 이만 믹스 시작도 솔직히 솔직히 쿠종원이다 쿠종원 일본식이 정말 하얀지않아 완전히 완전히 진짜 먹어도 조그맣네 개미가 먹는 분 나 혼의 나이구나 그래 네 김치 주문해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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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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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좀 한님みたい 응? 한님 그러니까 왔드시와 왔드시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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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떨 수 있어 진짜 조성이 없어 뭔가 어떨 수 있어 뭔가 어떨 수 있어 기타 조성이 있어 기타 자 우선 이 커피앤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박사과정을 3년 동안 연수하고 그리고 그저 냄새가 맡으면 후이꼬에 방귀 냄새가 나요 다다 다다 네 어제 어제 야쿠리코 또는 마토에 갔을 때 응 뭐? ㅋㅋㅋㅋ 근데 어제 야쿠리코는 야쿠리코에 일어났을 때 뭐? 아 뭐? 아 그래도 마토이터처럼 연결이 있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더 이상한 거 다시 이게 강한다는 세이력이 강한다는 세이력이 강한다는 세이력이야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예사여서 보내주셨는데 1번에 왔으면 너무 편하니까 왔어요 생각해 그 말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된 남순이 진짜 관심이 많고 정말 복귀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ку 사람들이 많았고 그냥 너희들이 일본에서 살고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오줌마세여 오줌마세여 결국 내가 일본에 있는 게 더 많이 있는 게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지 않나 아... 그런 상황이 왔어 놀랍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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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가지를調べてみた 뭐지 좀 봤을때 좀 봤을때 여러가지 생각들 직업 관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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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仕事ビザとかもあるじゃん 仕事ビザだったら 駐在? じゃあそれなら会社ビザをもしかしてするって話したら 今これから会社が 韓国の会社ビザが出るかな? できないことはないけど じゃあチャギと会うとか遊びに行くとかは絶対無理やん あとワーホリもあるのか ああ ワーホリは多分今やってないんだよ 日本から韓国 韓国から日本までやってる 結構会社は終わり全部できる 学校しかない 学校は韓国の大学に普通に大学生として入学する っていうのと あとなんか語学堂? でも今それだけめっちゃ真剣に調べますもんやな あと一つ私 あと一つ私 それで行くかなっていう 気持ちが強い なに? フルコギピザ ああ私も話したかった ペプロニーと思う 私マスクが上で小さいな 大き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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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と一週間くらいだねチャギ 寒いよ めっちゃな 本当に寂しいだ 今まで嘘で寂しいだった? だんだん寂しいが大きくなって そして来週 あっさー ああ チャギよく行った焼肉屋さんだ 私のお気に入りの 本当に寂しい 私のお気に入りの チャギよく行ったね 正解です 正解は正解です 코코덴이 왔으니까 길이 코코덴이 왔어 자기 에로이 자기 가지마라 가야돼 1,2,3,4 굶지기 굶지기 아직 가시네 굶지기 아직 가시네 안 돼 안 돼 안 돼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악음 응